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면 정말 이것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그 고민은 풀어지게 될 겁니다. 어디에서 왔고 이 땅에서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거고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며 아 이제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모르다가 이게 안되는 것이지 오늘 풀어질 거에요. 나가서 도저히 풀릴 수 없고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던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을 오늘 완전히 풀어내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말씀처럼 다시 한번 강조해 볼까요. 보금이란 진리란 손에 만질 수 있고 눈러볼 수 있으며 아주 강강하며 명쾌하며 쉬운 것이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볼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나를 믿어야 아니라 보금을 절에 들을 수 있고 나를 손자와의 진리를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이 땅입니다. 절대 그것은 보금이나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깜깜 절벽 같은 전혀 알 것 같지 모르는 보금을 절에 들으면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아이고 내가 유럽을 몰랐단 말이야. 아 그럼 어떤 분은 아이고 학교 복사는 다 압니다. 알아요. 그 점에 대답하라고 대답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다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방심한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아 내가 유럽을 몰랐단 말이야. 그렇게 방심하니까 방구 안에서 잃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그 볼때만의 손을 떠듣게 되면 우매한 죄인의 본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우리는 스톤헤드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무슨 헤드? 스톤헤드. 딱딱한 돌을 해가려고 해요. 왜? 들으면 또 나 안 잃어버리고 들으면 또 나 안 잃어버리고 밖에 나가서 안 잃어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자 또 하나 가 보는 거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더 길게 이루면 될 거예요. 어디서 왔을 때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있어야 하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또 이후에는 나는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의 문제의 해결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모두 풀려지면 이 문제가 다 알아지면 자 손을 이렇게 뽑아보세요. 옆 사람은 이렇게 이 문제가 다 알아지면 오늘 발주 벗고 자실 수 있겠습니다. Coming straight to the point 당도직입적으로 당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장자가 된 우리는 모두 다 예수 크리스도가 상속받아 지니고 계신 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상속받아 지니게 된 자들입니다. 끝 이렇게 쉬워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여러분의 직전의 모습 시위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들의 우리들은 모두 다 예수 크리스도가 상속받아 지니고 계신 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상속받아 지니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 거룩에 참여할 수 있게 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 거룩함 그들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거룩할 수 있다함으로 취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성화는 거룩은 성화죠. 그 성화는 하나님께 상속받은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께 제가 그저께가 우리 아이들 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선악관을 까먹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그랬더니 그걸 질문이냐 하면서 막 던져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에 있는 분한테 우리 노란 티샷을 입었다. 오늘 놀러 왔다 예배드려봐 봉변 나가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관을 아담이 따올 것을 아셨다 모르셨다. 그랬더니 아셨죠? 당연히 그 목사님 질문이 나가세요. 그럼 아셨다면 죄에 대해서 황관하고 계신 거예요. 계셨던 거예요. 모르셨다면 천지점들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심각한 문제에 봉착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자 오늘 완전히 아주 짧은 시간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금균과 자비하심을 덧입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이 계시는 그나라의 백성으로 확인 받은 자 확정된 자의 얼레디 되어있는 완성되어져 있는 그 땅 그곳 그 하늘에 확정된 자 확인된 자 확인된 자 확정된 자의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날에서 그렇게 은혜의 구원으로 구기후 은혜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공동상속자가 된 사람들이 성도들이 왜 어째서 무엇대로 정수용씨가 살아있을 때 왜 하체사 무엇대로 왜 왜 하체사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자인 사람들이 성도들이 왜 하체사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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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지게 되는 걸까요 상속받은 구원자 상속받은 자 구원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 죄에서 그 죄 때문에 여상이 고통받고 신음하며 허덕이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걸음을 상속받은 자들 상속받은 자들 우리가 여전히 죄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인 것일까요 우리가 여상의 죄에 속해 있잖아 여상의 죄를 짓고 있잖아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인 걸까요 한번 말해봅시다 말씀 말해보세요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완벽하게 온전히 알고 가는 거예요 자 로마스 8장 1절부터 2절 이거 읽으면 하야 이거 난 다 알아요 그럴 거예요 아마 콜롬버스가 다르게 할 게 뜻이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얻어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정든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성경을 근거하고 말씀해 주시는 바 온전한 하나님의 명령하신 복을 우리가 눈로 확인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안해도 이 성경만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늘 고통하잖아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안다 그러지 말라고 나 늘 죄 때문에 나 늘 죄 때문에 그렇게 지나가면 나 잘 안 보면 되니까 자꾸 돈 너무 갖고 싶다 죽이고 싶고 좌회전인데 우회전 직진인데 좌회전 자꾸 죄를 짓게 되잖아 여사의 힘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하나님 성장한 예수와 공동 상속자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죄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갖고 싶어서 받고 싶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이래서 확정된 자로서 우리들은 도대체 죄에서 어떻게 된 자들인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장부의 8장 3절부터 36절까지 장장 이거 읽으려고 하는 3박 5일 39절까지 3박 5일 3박 4일 걸릴까요 그래도 읽어야 돼요 차분히 읽으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리야마 연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당신하니 곧 죄로 말리야마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하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라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른자는 육신의 이를 영을 따른자는 영의 이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반면 육신에 잊지 않냐고 영의 인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만 위하마 죽은 것이나 영은 죄로만 위하마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기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기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하마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러분들 읽으면서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져야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읽지 말고 읽으면서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다진 해석 해석이 전혀 필요가 없어 이 성경 안에서 내가 죄에 관해서 어떤 자인지가 정확하게 나와야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타로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공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류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나 부르고 부르짖는다 성령이 침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여 우리가 또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바라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던데 현재의 그나는 장사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귀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귀조물이 허무한데 불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여 오직 불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리어옵니다 그 바라는 것은 귀조물도 썩어지게 죽는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귀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우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다 그뿐 아니다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영다 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는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며 성령으로 기다리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라 아예 잘못하나 오직 성령이 바랄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심하게 하십니다 마음의 삶을 신인지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아이오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교심을 이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다 하나님의 미리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행성을 동반비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려 돌아왔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들을 또한 부럽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우연과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주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 신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부나 택해나 기근이나 족심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중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조사당한 양가치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만이 아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내가 확신하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범죄자들이나 현재이냐 정의이냐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님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랑 됐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손가락 너는 당신은 죄와 성경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잖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계속 짓는단 말이에요 왜요 왜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지 아십니까 말씀해 보실 분 있으십니까 지금 보신 로마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보셨고 겸손히 감동하게 읽으신 분이시라면 이미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직 아직도 아직도 혹시 이해와 분간하시는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상령 속에 항상 무상 속에 있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생각 그 죄책감 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이것을 간단하고 명쾌하게 정확하게 단정하여봐 말하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죄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순간순간만 겪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해요 구원 받고도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태 안 여러분의 가슴 파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놈의 죄 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선언하신 명령인 거예요 10편 69편 10편 133편을 보면 명령하셨는데 어떤 명령하셨다고 어떤 복의 명령 영생의 복을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시오 가질래요 노력해서 가져준 게 아니라 복을 명령하셨다고 신편 133편에 명확히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다운 구원의 기쁨이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참다운 기쁨이 우리에게 명령되어서 나의 것으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들의 죄는 죄가 아니야 더 이상 그것을 죄라고 부르기보다는 육신의 습관 이라고 친한 말이 옳은 것이며 맞는 것입니다 네 아 이렇게 고개를 가로잡지 마세요 표정 보니까 정말 무슨 잘못 말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항상 그래요 항상 복음이라는 것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별 바깥이 꽉 막혀있는 것 같은데 한줄기 끝이 쫙 붙여지면 알아먹으면 하이크 쉬워라 인간의 얼마 앞서가지 말이에요 좋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저지르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그 죄의 모양을 갖고 있는 그 색깔들 그 색깔들을 띄웠던 것이라도 이제는 죄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아 너희들아 내 내 아가들아 그것은 너희 세상 사는 동안에 육체가 갖고 있는 육신의 습관 몸의 행신이라고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다같이 큰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성숙해 주신 것을 이 옛사람의 습관이 맞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옛사람의 습관을 조금씩 제어해 나가면서 이 하나님의 주신 거룩을 바꾸러 털어내는 일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방한 줄 아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완전히 죄가 없어져서 아멘 아무 죄도 안 죄 이러면 여러분들은 자고해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항상 얘기했어요 이것이 문제이면 이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지어진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딱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이 데려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잘난 철하고 김종찬 독사하고 설계하고 있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나는 김종찬 독사는 다 못해하는 사람 이어서 봐 아무도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어떻게 보면 육신의 행실 몸의 습관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말의 뜻은 그 죄 때문에 아무것도 이룰 수가 할 수가 없는데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동풍으로 그 동풍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나를 예수 안에 넣어서 많은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다 그럼 말미암아 가난한 쪽에서 보니까 가난한 쪽에서 보니까 마치 세상이 남은 것처럼 그렇게나 구원해 내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죄에 대한 명확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란 말이에요 결룰이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면 안 돼요 그 구원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것이 바로 나를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자 그 삶을 살아내는 자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온전하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전한 나의 세계관을 내려놓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인생의 여성 가운데서 실패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아파서 너무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 내가 나를 놓아버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나는 구원하는 구원 받는 사람 그 구원 받는 상관이 없는 자라가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아니 난 다깝고 어렵고 그런데 구원하고 상관이 없으면 나중에는 이내 포기하게 되는 것 그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죄 라고 하는 이름을 지닌 존재들 이 죄 라고 하는 이름을 지닌 존재들 과학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행신이 내 육체의 습관이 내 몸의 행신이 그를 통하여 그를 이라여 그 때문에 발현되고 발휘되며 발생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데 노릇노만 안고라는 꼭 두 가지가 아닌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복을 명령받은 자로서의 복된 자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취하는 자 그것과 관계없다니까 걔네들이 죄 가지고 우리를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다같이 시작 내가 진심으로 진심으로 내 마음을 듣고 또 나쁜의 신비를 믿는 자의 영생으로 성심으로 성심으로 의지 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낸 죄와 상관일 수 없어 자 손들어 손들어 또 들어 또 들어 당신은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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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상관없는 분입니다 허덕이지 마세요 어디 가서 그 죄를 자꾸 부딪혀가지고 11조 단에 그럼 죄 없었게 해줄게 하나님이 복 많이 줄 거야 그러면 믿지 말아요 돈처럼 내면 마음으로 튕겨줄게 그럼 믿지 말아요 하나님의 무당 만드는 자들의 말을 절대 믿지 마세요 이처럼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주어 명령하시되 너희를 대적하는 잘 이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너물 나은 능력으로 완전히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원 받은 자 맞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시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옹기음을 받은 자 힘주어 또 힘주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아픔과 환란과 고통과 병과 아픔이 여러분들을 찾아온다 해지라도 시시 풍부 초청하다 짓게 되는 그 죄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여 자책감으로 시달리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그 성인은 어디에 계셔 어디에 계셔 내 마음의 지성수 안에서 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순간순간만을 짓게 되는 죄에 대한 회개의 죄를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이게 복음의 결정판이야 시시 풍부 초청하다 그의는 그 죄를 향한 그 죄를 향한 시슴의 제사 우리가 세상을 사는 너의 죄를 만지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렇게 그놈의 죄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죄 때문에 나를 버릴 수 놓을 수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 바로 여러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나 좀 가르쳐줘 나 그 다음부터 그 다음날부터 강단에 안 쓸게 내가 죄에 벗어낼 여러분 말고 내가 좀 목사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요 뭐 됐어 왜 뭐 하니까 그래서 말해줘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놔버릴 수 없는 거 아니야 죄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식해서 온전히 성경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온전히 일어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한번 우리가 완전히 그 죄 라는 놈이 나와 상관이 없고 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돌대가리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백 번 더 얘기했어요 자 이거 암송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는 마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맞은 몸을 자기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표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다 모양대로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하나님의 행사와 모양대로 지은 것을 어떻게 해주시겠다? 회복시켜주시겠다 그렇지 성경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크게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짱 그렇지 동형론적 성경 해석 방법에 의거해서 이 상세기 1장 26절 27절이 완전히 해석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좌 앞에 올라가면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하면 짓는 죄 우리가 보는 죄 우리가 만지는 죄 여상이 그 죄 때문에 허덕이는 그 모습이 함께 서냐는 말이에요 안 쓰거든요 따라옵시다 한 번 닫히면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않냐 지옥 불러 그 나의 죄에 된 것들 그 죄에 된 것들 그 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존재들 마귀들이 그 안으로 빠져들어가면 집어넣어버리시면 딱 닫아버리신다 그럼 열리지 않냐 내 몸에서 있어 없어 그러면 그 보호자 앞에 서게 되는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보는 죄 짓는 죄 우리 손에 있는 죄 늘 고통하는 죄는 결국 나의 아냐 나의 아냐 결국은 나의 아냐 아니예요 그렇지 죽을 때까지 한 천번 정도는 더 들어야 알았어요 이리 다 빠져가지고 그때서야 목자님 이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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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되고 무슨 내가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시시분분 초청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내가 이거 또 안 할 것 같아 또 한다니까 전주에 든 그 중복이 너도 나 또 할 거예요 그 전전주에 든 지옥에 대해서도 또 할 거예요 난 승부한다니까 나는 예활을 듣는 설교를 하는 것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것은 천번을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들은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그들은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계속 목만 계속 짓만 반복해서 들려주었던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뭐라고 했어요 서대전 6장 5조를 보니까 온 우리들이 기뻐했다고 했어요 일곱 집사를 세번과 세우고 세번과 브로고라와 비가로와 디노과 바베라와 유대교회의 관한 안대국사는 비골라와 이 일곱 집사를 세워놓고서 목차 사도들은 지금의 목사들은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성경 전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기뻐했다고 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의 양자들은 더 이상 죄와 관계없어요 자신을 가지세요 자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 왜 물씬이 아직도 눈빛이 의심에 눈빛이 있어 죄 안 지울 수 없잖아 나한테 얘기 좀 해달라니까 목사님 죄 안 지는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합니다 나한테 좀 알려주라고 그냥 강단에 안 쓰게 되니까 나부터 안 지을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그렇게 죄와 상관이 없는 자리의 영혼까지 그렇게 우리 아빠 아버지는 그 자리의 영혼까지 인도하시기까지 친절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자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불꽃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 일투종을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며 지껏 지켜주고 계시는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승리인 거에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아 주시는 그분을 통한 승리 때문에 그분을 인한 승리 때문에 참다운 승리가 될 거에요 이따 제 승리 예수님이 이루어주시는 진정하며 온전한 승리인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저는 살짝 다 올라오시고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며 우리의 침을 삼킬 동안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주님 믿고 이뤄스는 여러분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께 마음속에 이스라엘 예수님이